각 당의 대통령 후보 확정을 위한 선거를 비롯해 시와 카운티, 연방의원 선거까지 예비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3월 3일. 이번 선거는 특히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부터 샘플 밸러 신청과 지정 투표소 확인 등 선거 관련 정보는 LA선거국 홈페이지 lavote.net에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홈페이지 ocvot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유권자 등록은 2월 18일 마감되며, 우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2월 25일까지 우편 투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우표 없이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우편 투표는 소인 날짜가 3월 3일까지 찍혀야 하며, 선거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국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2월 중순까지는 메일라우스를 하셔야 되고요. 투표는 지정 투표소가 아닌 자택과 직장에서 가까운 투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조기 투표 기간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최대 11일로 대폭 늘어났지만, LA 한인타운 인근에 마련된 동양선교교회, 서울국제공원, 위셔팍 초등학교, 하버드 초등학교 등지의 조기 투표소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운영합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표는 당초 개표날보다 최대 한 달 더디게 개표되기 때문에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이 통과가 돼서 당일 유권자 등록하고 플러스 투표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왜 데드라인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데드라인을 지나고 유권자 등록을 해서 당일날 투표하면 1, 2주 아니면 한 달, 길면 한 달 뒤에 다른 검증을 거쳐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한편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과 연방의원 그리고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 남가주에만 14명의 한인 운보들이 대거 출마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